Q. 컴퓨터 Q. 컴퓨터 자 다시 있으세요? 자 처음 보다 홈4가거든요. 야! 어우 지금? 예 이긴다 loi. 승관 형 이기자려 있으세요? 여기까지 보다가 이기 못하겠어. 오케이! 자 그럼 꾸려하기 수료! 지금부터 진게 멋있죠! 우우 스모 화이팅! 하나, 둘, 셋! Friday 가늘의 손목의 바닥이에요! 라운드 투 라운드 대로 비슷한 생각만 보이면 잠깐만요 2라운드 때 둘 중에 세력이 누가 더 비촉하냐?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주세요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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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사지 마사지!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 시작! 몇 초 버텨야 돼요 근데? 아니 근데 얘 진짜... 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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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! 아 네! 아 네! 이렇게 해라! 자 3만원은! 믹스원! 아니... 근데 사실 제가 3만원 이거 우리 재경이한테 줘야 되는데 왜요? 왜요? 진짜 제가 사실 아까 기억할 때 저 혼자 이러고 있어 그냥 아무도 모르겠네 이러고 있다! 이러고 있다! 하나 둘 셋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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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부 Nak! 라라라라라 저거 네가 옳는데 할 때 네가 안 했어요 아예 그 조금 궁금하지 않아 wn 그러면 만 원을 콘텐츠상 제가 이게 먹기를 하고 2만 원은 저희 넘을 와! 역시 이렇게! 얘는 날려야겠다. 나온 거 해놨네요. 다 먹자. 목소리도 살짝 포탈을 더 잡아야지. 이렇게 잡힌 사람? 뒤집어도 된다. 됐다! 너무 깜짝이야. 네 어쨌든 유승이 생일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. 유승이한테 받은 덜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저에게 받은 셔츠 추측인가요? 안녕하세요! 생일 축하합니다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아! 치킨 파티! 치킨 파티! 치킨 파티 타임! 맛있게 드세요! 에버버리 치킨 파티 타임! 예아!